정혜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상설특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 상설특검을 야당만, 민주당 등 야당만 추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상설특검 우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상설특검을 하겠다. 순지개병대원 상설특검을 하겠다. 이거 이미 공표를 했는데 상설특검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특별검사, 특검이죠.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을 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임명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특검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 특검 임명에 관한 법에 따라서 특검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특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이 7명이에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차관,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망라한 거죠. 행정부에서는 법무부 차관이고요. 사법부에서는 법원 행정처 차장이에요. 이게 법원 행정처 차장이 차관급이니까. 그다음에 입법부에서는 국회에서 4명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 4명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국회 규칙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 규칙에 교섭단체에서 반반씩 뽑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조국혁신당도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면 조국혁신당도 한 명 정도 추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명이 누구냐면 변협회장이에요. 이렇게 4기관에서 7명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국회 규칙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법원하고 변호사협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거냐. 이게 법무부 차관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하지만 법원 행정처 차장은 누구의 지휘 안에 있습니까. 대통령 지휘 안에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법원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변협회장은 저도 변협에 가입되어 있지만 변협회장 제가 투표해서 뽑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둘둘시켜서 여야 맞추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한 명 하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여당이 한 3명 정도로 조금 유리하죠. 여와 야가 지금 규정대로라고 하면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 하면 3대 2로 조금 더 여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하지만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변협회장은 독립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잘 설득해가지고 하면 민주당 지금 시스템으로도요.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부담되고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변협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을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로 하면 그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상식적이고 괜찮은 분을 갖다가 특검 후보로 딱 내세우면 이분이 낫겠다. 변협회장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법원 행정처 차장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그냥 국회 목 4명을 싸그리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이건 국회 규칙인데 국회 규칙 어떻게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다수결로 제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뭘 지켜보느냐. 도대체 국회에서 후보 추천위원의 위원으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종근 변호사, 김남국 전 의원, 황희석 변호사 이런 사람들 추천위원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냐. 일단 그런 게 될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특검 임명법 같은 거는 왜 생겼느냐. 어쨌든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이거 일반 검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공수처잖아요. 그 좋은 공수처는 써먹지도 않고 이렇게 맨날 특검법 한다. 그게 이제 막히니까 상설득검 한다. 이런 모습을 제1당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 개정, 규칙 개정을 통해서 상설득검을 추진하는 어제 상황이 있어서 그거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를 최재형 문제부터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증원으로 출석한 최재형, 소속 교단과 노의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영상,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최재형이 지금 소속 교회에서 어떻게 제명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영상은 TV조선에서 취재한 영상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 자료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까지 찾아가서 뭐 하는 짓들이야. 뉴스태, 뺏어요. 삭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가. 목사한 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그것은 대한예수교장노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확인 결과 최 목사가 몸담았던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노회 남가주 노회로. 당시 노회장을 찾아내 물어보니 최 목사는 이미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최재형 목사가 친북 활동하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 이야기들이 나왔고 징계에 의해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인 다 100% 동행했으니까. 2015년 1월 최 목사가 친북 성향 단체와 함께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 옹호의 앞장선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북몰이식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영상 속에 최재형이 과거 몸담았던 소속 노회 남가주의 노회라고 대안예수교장노회 남가주의 노회. 약 9년 전에 소속 노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친북 활동으로 제명됐다. 징계위가 소집됐는데 100% 징계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명됐다. 이런 장면들이 나왔고 취재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죠. 이 영상이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최재형이 목사는 맞네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명도 안 됐을 테니까. 최재형이 1962년생이에요. 1995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스티브 유라고 하는 유승준하고 똑같은 교포일 뿐이지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 최재형이 안양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안양대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대에서는 교육대학원 나오고요. 미국 간 다음에는 미주장신대학교 대학원도 나오고 미주총신대학교 대학원도 나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로신학교에서 박사도 받았대요. 이게 이제 최재형이 밝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제가 짜맞춰가지고 보니까 내가 여기도 나왔다. 여기서는 여기 나왔다. 저기서는 저기 나왔다. 그런 거 다 종합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1998년에 미국으로 간 지 3년째에 최재형이 뭘 설립하냐. NK 비전 2020을 설립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 다닐 때 NK, NK 하면 노스코리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NK 비전 2020이 노스코리아 비전 2020, 그러니까 북한의 2020년에 무슨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1998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 되기 22년 전에 이런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종북도 이런 종북이 있나 싶었는데 최재형이 밝히기를 이 NK는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뉴코리아래요. 뉴코리아. 뉴코리아. 뉴코리아가 왜 2020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 최재형이 북한을 수도 없이 방문했어요. 한 10번은 방문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저 교단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제명됐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왜 종교적인 이야기냐. 목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하고 양립될 수 없는 사상이 뭐냐면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주체 사상이고 기독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해 주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주체 사상은 뭡니까? 주체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로 안수까지 받고 신학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하는 행태가 말과 행동이 전혀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단적으로 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있대요. 북한을 열 번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 그다음에 저 최재형이 진짜 북한 가서 교회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눈에도 저게 다른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최재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이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유동성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유동성 있게 제한한 겁니까? 북한의 목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의 종교 실태를 한국이나 미국에서 왜곡하면서 이거를 인권 문제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교회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한 교회는 어떠냐. 남한 교회는 가짜 교회래. 왜 가짜 교회냐. 미국식 자본주의가 남한 교회에 침투해 있어가지고 이게 성공지상주의고 성공제일주의고 번영신학이고 성공신학이고 이거는 가짜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교회는 가짜고 진짜 교회는 북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저는 남가주 노예가 뭐냐면 남가주가 사우스 캘리포니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만든 저 남가주 노예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는가.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목사가 하나. 저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과연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사상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만 해도 저도 이제 교회 다니지만 저런 사람은 도대체 목사 타이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변호사 타이틀 갖고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이 완전히 변호사가 아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같이 하고 다니면 저 사람 보고 변호사라고 할 수 있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재형 목사라고 한 사람이 교단에서 제명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의 간첩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저 최재형 목사가 2018년 6월 달에 우리나라 경찰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2018년이면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때였다고요? 2018년이면 뭐냐면, 언제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렇게 북한에 가고 싶어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남북관계가 아주 최고적으로 좋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19 합의도 하고 북한 가서 김정은 승교사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온갖 그런 것들이 펼쳐지던 때가 2018년 6월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인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 최재형 목사라고 한 사람을 광진경찰서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사람이다. 물론 그때 결국 처벌받지는 않았었어요.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해서 광진경찰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번째 조사받은 사람이 저 최재형이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 걸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강제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최재형의 친부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민경우 대표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직접 만나는 사진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최재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녘의 교유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이런 여러 책자들에 보면 대성산 혁명 열사능, 신미리 애국 열사능, 해산혁명 열사능, 조국해방전쟁 참선 열사묘 이런 걸 답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동, 애국론과 열사묘 갔을 때는 통곡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 비석을 만지면서 결국 이런 활동의 연장 그리고 신은미를 돕다가 제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북한에 가서 실제로 이런 친부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제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켜서 구글 들어가 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통일 뉴스를 쳐보세요. 그러면 통일 뉴스가 딱 뜬단 말이에요. 통일 뉴스 들어가서 뭘 치면 되냐면 최재형 목사의 남북사회통합 방북기라는 타이틀로 글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봤거든요. 몇 개가 있는가? 101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9개일 수도 있고 10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세다가 저는 101개로 셌는데 눈 밝으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세보세요. 101개의 글이 올라가 있어요. 그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예컨대 메가더를 히틀러라고 해요. 메가더 장군을 히틀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6.25 때 우리나라가 대구까지 쫙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었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불과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최재형은 인천 상륙 작전이 부치군장에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누가 했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파이프문 메가더 장군이 하지 않았습니까? 메가더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적어놓은 게 미군에 의한 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2015년 1월 19일. 좀 전에 봤던 신흥미 사건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때가 뭐라고 썼느냐? 거기에 인천 상륙 작전은 미제의 인간 사륙 작전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인천 상륙 작전을 미제의 인간 사륙 작전이고 그리고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한 메가더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메가더가 남조선에 남조선이라고 썼어요. 남조선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6.25 때 많은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전투에서만 죽은 게 아니고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25 때 학살된 사람들은 인민군 빨치산 좌익들보다도 미군, 국군, 경찰, 우익 반공단체에 의해서 민간이 학살된 게 인민군 빨치산 좌익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민군들을 아주 찬양을 해요. 인민군들은 점령지에서 어린이와 여자와 노인들한테 관대했대요. 6.25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은 인민군들은 남한으로 쫙 내려왔을 때 어린이, 여자, 노인들한테는 관대했는데 그러면서 꼬리를 달아, 사족을. 간혹 예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아주 질기 예외적인 거고 대체적으로 어린이, 여자, 노인에 대해서는 관대했대요. 그러면서 이북 지역에서는 123만, 1540명의 민간인이 피살됐대나 미제는, 미국은 세계 전쟁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A급 전쟁 범죄를 저질렀대나 이런 식으로 쭉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야. 왜 적개심에 불타고 있나? 자기가 스스로 밝혀요. 어떻게 밝히느냐?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딥니까? 1962년생인데 양평이란 말이에요. 양평이 석장리라고 있는데 양평 석장리에서 태어났대요. 양평에서 또 누가 태어났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버지 고향이 양평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 목사고, 나 미국에 있는 목사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미국 목사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양평 석장리에서 태어났는데 1962년생이니까 6.25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평에 6.25 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두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평리 전투가 있었고 이게 51년 2월 13일입니다. 두 번째가 양평가문 산 있잖아요. 무슨 산 있습니까? 용문산 있어요. 용문산 전투가 51년 5월 17일에 있었는데 이 전투할 때 미군이 폭격을 갔다가 했는데 최재형 목사 어머니가 살던 집 장독대 부근에 미군이 투하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편이 어머니 가슴에 10개인가 몇 개인가가 이렇게 박혔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폭탄 파편이 박혀가지고 자기가 6.25 끝나고 그 10년 정도 뒤에 62년생이니까 1951년에 그 폭격이 있었으면 11년 뒤에 누구야 최재형이 태어났겠죠. 그때 태어났는데 근데 그때 자기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가슴에 그 폭탄 파편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쇳물이 들어간 젖을 먹으면서 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엄마 젖을 갖다가 먹는데 철분 섬유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나? 뭐 이렇게 젖 맛이 좀 이상했나?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 말이에요. 쇳물이 들어간 젖을 먹으면서 내가 컸기 때문에 최재형은 미군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게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미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적개심이 생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군들이 싫지? 왜 왜 미군들이 싫지? 이렇게 막연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것저것 배워가다 보니까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한 적개심이 막연한 적개심이 구체적인 적개심이 됐다. 제가 봤을 때 최재형이 1995년에 30대 초반에 미국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미국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적대국인, 최고 적대국인 미국에 가서 어떻게든 깽판 치려고 미국 간 거 아닌가?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적개심으로 가득한 미국의 시민권은 왜 취득했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민권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살고 있지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치나? 그 다음에 저 사람 이야기를 갖다 쭉 보면요. 어떤 또 글이냐면 남한은 사이즈가 안 맞는 신발이에요. 남한은 이렇게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신발 신을 때 작은 신발 신으면 발이 쬐가지고 불편하고 큰 신발 신으면 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 사회에는 사이즈가 안 맞는 그런 신발 같은 그런 사회래요. 북한은 어떤 사회냐? 사이즈가 딱 맞는 신발이래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좋은 북한 가서 계속 살 것이지 북한 찬양하면서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은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북한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김정은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최재형 눈에 봤을 때는 북한 후계자 김정은은 혈통에 따라서 자동빵으로 만고땡으로 그렇게 세습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넘쳐나가지고 인민들이 우리 김정은 동지는 너무너무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충분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령님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품성도 또 훌륭하시대. 그래가지고 인민에 의해서 추대된 사람이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은 내 아들인데 나까지 세습했는데 우리 아들까지 또 3대 세습하면 또 우리 인민들이 좀 거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뭐 다른 좋은 그 후계작권 없나 이러고 있었는데 인민들이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 동지 김정은 동지야말로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충분하고 인간적 매력까지 있고 품성도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갖다가 추대합니다. 라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어쩔 수 없이 맞이 못해서 아이 우리 아들인데 좀 찝찝하긴 한데 아이 그래도 인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해가지고 낙점한 게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으면 그러면 수령님도 이렇게 훌륭하시고 사도회도 내 발에 딱 맞고 북한 가서 사세요. 왜 한국 와가지고 분탕지를 갖다가 합니까? 아니 무슨 디올백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러면은 누구지? 이설주인가? 이설주하자들이라고 왜 그거를 엉뚱한 사람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냐?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제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똑똑히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TV조선에서 저도 어제 봤거든요. 일요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TV조선에서 지금이라도 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의 가면을 조금이라도 벗긴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우리 보고 뭐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한 가지 최재형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 지금 최재형이 있는 데가 뭐냐면 최재형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공식적인 타이틀이 목사 아니에요. 지금 목사 아니고 저 사람이 통일 TV의 부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도 최재형은 통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나? 저는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관련 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은 본인의 신발 발에 맞지 않는다. 미국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에 가야 그 신발이 맞을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에 비해서 한국에 자주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한국에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있다가 미국에 최근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접촉한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북단체로 알려진 427시대연구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통일TV 이런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인물들 속에는 보면 과거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인 이정훈이나 손정목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간첩단 민혁당 민혁당의 울산위원장이었던 김창연도 만나고 이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간첩단이나 친북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권납기 김동기 이런 비전향 장기수도 만나는 접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부장을 만나서 그 사진 있으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맹경일 저 사진 한번 보시죠. 가운데 최재형이 있고 좌측에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핵심 당시에 통일전선부를 이끌어간 핵심 저 부부장을 만납니다. 저 만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끝냈겠어요? 무언가 협의하고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간첩단 관계자들 비전향 장기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는데 그래서 민경우 대표가 지나마에 나왔을 때 앞서 우리 변호사님은 준간첩 얘기했는데 북한공작원 사실상 임무를 띄고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읽은 누구야 그 사람 저 뭐죠? 그 최재형 목사의 방북기 안에 김동기 이야기가 나와요. 김동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2년 10월 19일 생이에요.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떴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집을 언제 최재형이 방문하느냐 2014년 4월에 방문을 해요. 그때 나이가 83세였어요. 김동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태국이라고 하는 사람 최하종이라고 하는 사람 다 80살 88살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비전향 장기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북송됐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김동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북조선 상업성에서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빨치산을 했는지 남로당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검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쭉 남한의 대한민국에서 복역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끝까지 전향을 안 한 거예요. 전향을 안 하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을 남긴다. 그다음에 태양 가까이에서 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노래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야만적인 고문 협박 회유에도 지조를 지켰다. 왜냐하면 수령님의 김일성의 인간적인 매력과 품성 그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기가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자기의 지조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지킨 게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지조를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게 아니고 지조를 지킨 거를 대단하게 보는 거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권낙기 김동기 지금 쭉 이야기한 사람들 저는 누군지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알고 싶은가 김두관 김두관 윤후덕 박정 장영달 이런 사람들이 축사를 보냈거든요. 언제 축사를 보냈느냐 2020년 11월 26일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년쯤 전에 최재형이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 이라고 하는 걸 개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사동인지 어디인지 그쯤 됐던 것 같아요. 남북평화미술전을 개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염원 75년이에요. 지금 김정은이 들으면 아주 그냥 기겁할 소리잖아요. 북한은 이제는 통일이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통일이란 말 쓰면요. 잡혀가요. 그런데 어쨌든 최재형은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 이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때 축사 보낸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두관 윤후덕 박정 장영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은 어떻게 최재형을 알게 됐는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행사에 축사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렸는가 제 생각에 김구간 의원이 보통의원입니까 지난번에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개개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윤후덕 박정 박정 의원 재선 삼선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달 전 의원도 상당히 민주당에서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축사를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 보냈다고 그럴 수 있겠는데 축사 보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네 명을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았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재형과 민주당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TV조선이나 아니면 채널A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국정원이나 어디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커넥션을 갖다가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형의 소속 교회에서 제명됐다. 남가준 의회에서 제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